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궈준 2015 대구합페스티벌 3일간 참가해주신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가오는 2016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좀 더 많은 대구시민 여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멋진 축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함께했던 모든 시간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전문사회자 땡땡땡이었습니다.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